자 방송합니다 진천아이미푸니만세 흠흠흠 진천아이미푸니만세 진천아이미푸니만세 흠흠흠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약을 먹으니까 몽롱하고 저 위에 뭐 유적있네 흠흠흠 자 발견했구요 마법사길래 퀘스트를 제가 덜 깼습니다 Although 자 마법사길드도 안 깼구요 흥흠흠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파이터길드도 덜 깼는데 거개주고 många팩들 그 거개주고 그리고 방송은 종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내가있다 이새끼야 음? 무슨 이렇게? 퀘스트 이상한데 퀘스트 받아야되는데 뭔데 그게 아 이제 그 대마법사한테 직접 봤나보네 한니발 트래번 선생님 아 자 하실도르 백작에 나를 만나기만 한다 스킹그라드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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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딘가 있네요 저기 어딘가 있네요 여기 있으라는데? 생각해보니까 새벽이네요 여기 뭐야? 왜이렇게 복잡해 하실도 오르네요 하실도 오르네요 뭔가 하랍니다 뱀파이어 새끼들을 잡아 죽이라는 것 같네요 뱀파이어 별로 늦게 지났네 뭐 어디 있습니까? 여기인가 보다 크흡 얘들은 뭐 이렇게 좋은 걸 갖고 다닐까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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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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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한테 골드아웃트인가요 이거는 아무튼 천적입니다 천적 쟤들 불 데미지도 왔거든요 근데 이 무기 속성이 불이다보니까 참 뱀파이어네 아아 감염됐다 아아 감염됐다 감염된거는 감염된거는 교회가서 처리하면 되고 일단 스킨그라드로 돌아갑시다 사야 gemeinsam sub victor 저기 모여 있네 일반에서도 ... 얘가 아닌가?! 얘들도 잡아야 되는구나 이 시각 세계는 자, 운동능력 스킬이 아울랐습니다. 선수한거 붙었네 근데? 선수한거 붙었네 벌금 내는건 뭐 상관없는데? 일단 퀘스트를 다 끝내야겠죠?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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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벌금 냈습니다 벌금이 그렇게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빼앗긴 것들만 되찾으면 되죠 자 무튼 다 되찾았구요 백장 만나야 되나? 하실도로는 왜 이렇게 만나기 힘들까요? 그치? 아마도 이쪽이지 싶은데 자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저기 있나요? 그쵸? 좀 시간이 필요하다네요 아마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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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아이 더러운 새X들 야 이렇게 4,5이나 이렇게 몰려 있으면 어떻게 스키 이걸 잡아 스키 아이씨 허! 컷! 헉원 어헉 헉 엄청 도둑게 맞았네 자 아무튼 살았습니다 이게 뭐야? 포그야? 힝힝 힝힝힝 힝힝힝 자 아무튼 브로마의 메지지 길드가 습격당했습니다 자 임피리얼 시티로 돌아갑니다 아 무조건 이쪽으로 지나가겠군 해놨네 원래 저 길이 안 막혀있는데 머리를 좀 썼네요 일부러 막아놨죠 힝힝 밖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자 한입 안은 탈여주로 합시다 아 좋은 탈잉 즐거운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해 더 확인해 보니 마이 웨어 쩝, 걔 안하는구나 그냥 보이는 스케일들인데 하나씩 삽시다 아마도 이걸 쓸진 않겠지만 그래도 베어두면 쓸모가 있겠죠? 어차피 그... 크흠 돈도 많으니까 람미누스 폴루스한테 가랍니다 람미누스 폴루스한테 가랍니다 람미누스 폴루스한테 가랍니다 람미누스 폴루스 쩝, 아니야? 얘 아니야? 어어, 큰일났다 큰일날뻔했다 이거 내가 안고치고 있었네 와... 씨 까먹고 있었다 큰일날 뻔했네 정 일단 빨리 가서 그... 병부터 고쳅시다 병이게 놔두면 뱀파이어 됐는데 그럼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골치 아파요 자 그럼 고쳐졌죠 그죠? 어? 어? 왜 진행이 안되지? 하루시도 걸릴까? 시간때문일수도 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뭔가 이제 퀘스트를 주네요 어 퀘스트가 두개인데 일단 넥그로맨스 아뮬렛이라는게 하나 필요하구요 어느게 주요 퀘스트인지 모르겠네 일단 아뮬렛부터 찾아보죠 탈약으로도 금방이겠지 야 뛰어도 이제 의지력이 거의 닳지 않네요 흠흠 피로도인가 옛날에 그렇게 찾아도 안나오던 사자가 지금 그냥 길가는 중에 나오다니 사자 왜이끼많지 저쪽 유적도 하나 있네요 저기인가보다 자 우리가 갈 길은 저 위쪽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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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멀리 오긴 멀리 온다 이 코코 어디있을까? 여기야 자 이제 에크로맨서의 아뮬리에스를 찾아야되죠 이건 또 뭐야 저긴 줄 알았는데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뭐야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다리 다리 가기 다리 다 다 저리 어디있을까? 여긴 없잖아 그치? 돌아가볼까요? 오, look at the muscles on you! we've been hard-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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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죠 어디죠 어디 THERE 회풀이 없나? 뭐 하는거 진짜 모르겠네 설마 이게 다 네크로맨 서든은 아니겠죠 네 안녕하세요 요쪽으로 길이 있구나 싸우지 않은데 요호군요 메이직일리 매신했다 아 여기 있었네 자 이제 그 돌아가야됩니다 요걸 나가야되죠 이게 저기냐 무시하고 나갈게요 요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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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لي 끝이야 자 처리했습니다 맵 구조구 되게 더럽네 요렇게겠죠? 요로케겠죠?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흠 나아가구요 자 요건 요거고 이번에는 다른 요새로 또 다른 퀘스트가 있습니다 고 한꺼번에 깨주고 그 다음에 그 메이지 길드 아케인 대학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많이 덥죠? 일본의 어느 지역 계세요? 일본은 많이 덥죠? 예 밥 먹었습니다. 지금 어제 감기 때문에 오늘 약먹고 지금 나른한 듯 쉬고 있는데 약때문에 좀 많이 나른하네요 저기 적은가보다 저주 네크로맨스야? 이 새끼들이 자 우리가 가는 곳은 요쪽입니다. 자 왜 근데 화잡이가 저쪽으로 뜨지? 내가 한번 잘못했나? 그냥 진행하면 되겠죠? 아이제이제트 네 네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절 것도 아니네 자 이쪽이랍니다 아휴 맵도 엄청 기네 으이씨 쟤가 왜 여기 있어 아휴 맵도 엄청 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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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입니까 아휴 맵도 엄청 기네 아휴 맵도 엄청 기네 아휴 맵도 엄청 기네 자 처리했구요 저기 생각보다 쎄네요 저놈 또 뭐야 자빌라이야? 자 블러드웜 투구를 회수했습니다 이제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미친 와 이 긴 맵을 또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 지름길이 있나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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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미누스 폴루스 한테 얘기하랍니다. 자 다음 퀘스트입니다. 기습 준비 중 뭔가 어떤 세계들이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떠나보죠. 저쪽이 있다고 하죠? 내가 또 발견해주고 아 이 친구들은 그냥 죽인 애들이 아니구나 그냥 죽인 애들이 아니구나 피어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기다려야 되는거야? 자 피어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뭐 까라면 깔죠? 뭐 깜짝이야? 뭐 이 새끼야 저쪽인가 보네요 어 좋네요 저 위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 앞이네요 흠? 흠? 거대한 블랙솔잼 자 여기 마무리하고 이동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네 가는 길은 이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름길인 것 같죠 자 한입 안한테 돌아갑니다 상인한테 가서 아이템 좀 정리하겠다 모기가 거의 다 찼죠 그죠 아 잠깐만요 자 또 다른 의뢰입니다 일단 바로 다른 의뢰인데 상가에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주고 이동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 많이 잡아먹네요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afe con 저는 최우선의 좋은 일입니다 잘하듯 내가 아무리 해가 없지 손님은 루틱 와바 짱 갖고 있고 진흥의 쟁운 자 여기 말고요 이번에는 예감이지 의복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갖고 있으면 뭔가 쓸데가 있을 것 같죠 요단 갖고 있어봅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 동굴에 가서 누구를 또 만나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기군요 쟤는 혈색이 왜 저렇게 안좋아 어디 아픈가 뭐야 이게 도이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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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샌드이들 이게 다 수환물인 줄 알았더니 수환물이 아니었네? 이쪽인 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et's get this over with 이쪽이 이군요 정면으로 네네네 아니요 그 약한게 아니고 그 에어컨에 바람 나오는 거 다 있습니까 거기서 에어컨 틀면 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예예 냉방은 됩니다 예 아마 그런거 같아요 바람 나와야 되고 있어서 물이 나와요 예? 언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 주택이요 아 잠시만 주택이 아니고 거기 빌라 빌라 네네네 아 예 있을 겁니다 예 에어컨 수리하러 오신다는데 에어컨 수리하러 오신다는데 왜요? 왜 전기로 갔나? 30분 안에 오신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그 전에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그 전에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X3 허어엠.. 이게 저주 같은데? 흠흠흠 자 아무튼 뚫고 진행합시다 야 얘들이 1200점이나 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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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메코를 쳐주겠구요 저거 저주쯤 끝나면 이동해줄게요 끝인가? 메뉴 왔고 그냥 저렇게 죽은거야? 끝인거 같은데? 뭔가 좀 허무하네요 제가 최종 보쌈이었나? 저기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자 음 음 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지름길이 지름길 같지 갔네요 좀 많이 돌아가네 흠 흠 흠 자 저쪽에 있네 흠 저쪽에 있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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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그래 아크메이지? 내가 이제 아크메이지야? 아크메이지 뭐 로브 이런걸 받았다고 하는데 나한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아크메이지 에헿헴 뭐죠? 이게 끝이야? 그냥 이 끝이라고? 그냥 이 끝인가요? 뭐지? 왜 이렇게 험하지?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니발 죽었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줄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한니발 트래븐이 매니마코를 막는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플레이어한테 이제 아크메이지의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 영혼을 이제 블랙솔잼에 넣게 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금 내가 이제 매니마코를 때려 죽인 거고 그걸로 한니발 트래븐도 이제 없고 그 다음 매니마코도 좆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헬서가 작살났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크메이지의 방이 내꺼가 되는구나 아 그런 거군요 마법 하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아크메이지 가 되는 거네요 여튼간에 뭐 그걸로 그러면은 요걸로 그 메이지 길드 퀘스트는 전부 다 끝인 거네 대마법사 양파 요렇게 파이터 길드 퀘스트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깨줘야 되는데 고거는 지금 아까 드렸었던 것처럼 그 에어컨 고치러 온다 그러니까 꼭꼬치고 나서 이따가 이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뭐 별 필요 없는 거다 나한테는 땡큐 땡큐 빠잉 흠 흠 이거는 거기 어디야 흠 흠 흠 흠 흠 흠 작물 작물 지급 받는구나 그럼 브로마 가야되나 자 브로마에서 작물 팔아주고 요걸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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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페이브르트 커스톰머 자 배트메이 지팡이 상급질병시팡이 이건 뭐지? 발을 놔서 돈 저게 뭐더라 저 임페리얼시티 상가에요 엘레강스점 가면 의복을 팔 수 있게 의복을 팔 수 있게 되어있죠 또한 3만원 돈 모았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닮아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